나 원연기, 달아주 빠밤, 빠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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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안녕하세요, 다라입니다 오늘도 생각이다 제가 또 민낯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하시죠? 익숙하시죠? 참둥이 아닌가? 제가 오늘 민낯으로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귀엽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을을 맞이하여 가을가을한 무드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전!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알죠? 그윽한 메이크업인가요? 그윽한 분위기 있네 기대된다 2020년 트렌드컬러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뭐라고? 지숙씨가 알 것 같은데 뭐라고요? 어? 무지개색이요 땡 유가타파이언 나의 가슴을 꽁꽁꽁 바로 이런 트렌드 동료라고 치나 번트컬러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하나같이 자기 주장이 아주 뚜렷해요 제가 2NE1 활동할 때는 강한 컬러로 메이크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와 멋있다 무대 메이크업이니까 우리 선배님 길을 지나가도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하고 100% 환불받을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메이크업 제가 기초까지는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 메이크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간절기에 메이크업하기 더 힘들잖아요 맞아 모공은 모공대로 늘어나 있고 건조해진 날씨 때문에 너무 들뜨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요요 완벽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프라이머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약간 뚜덕한 크림 타입인데요 이렇게 바르면 스스로 아주 부드러워요 저는 메이크업할 때 피부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베이스가 이뻐야 그 위에 잘 올라가니까 맞아 눈코입 이목구비 아무리 잘해놔도 피부 무너지면 베이스가 진짜 중요해요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반만 발라볼게요 이분기 많은 곳에 더 많이 발라서 보셨다고 합니다 프라이머를 섭략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왜 프라이머를 꼭 써야 하는지를 표현해드리겠습니다 나도 생략하는 거 잘 한쪽만 발랐는데 어떤가요? 지금 오른쪽만 발랐거든요 어? 아 약간 이 바른데는 10대들의 그 뽀송뽀송하고 속살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안 바른 쪽도 어려 보이긴 하는데 비포는 애프터가 비교하기가 어려운 피부야 워낙 좋으니까 맞아 근데 그때도 약간 어려보이는 느낌은 있다 뽀송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쪽이 완전 지금 뽀송뽀송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모공을 싹 지워주니까 뭔가 더 매끈하고 탄력있는 느낌 들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으로 티가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손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톱이 안 보여 오 손톱이 안 보여 저거 보니까 알겠다 죽음까지 지워줄래 아니 저러면 팔자도 지워주는 거 아니죠? 여기가 이래서 프라이머의 세계에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나 봐요 보통 프라이머는 모공을 내꿔준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모아에는 동백꽃 까멜리아 수출물이 들어있어서 모공을 수축까지 시켜준다고 하네요 일석이조죠 이렇게 모공을 싹 지우고 메이크업을 시작해야 훨씬 더 오래 유지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럼요 보통 프라이머는 메이크업 전에만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밤에 나이트 케어용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해요 이게 히트입니다 방구 잔다고? 아니 그걸 왜 밤에 발라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어? 진짜야? 이러면서 놀라고 계신 거 같은데 맞아요 저희 메이크업 팀도 놀랬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약간 방구제 먹고 젊어졌다는 얘기 듣는 거 같아요 약간 농담 같아 진짜 신기해요 밤에 뭔가 옷 입고 자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나이트 케어 제품으로도 만들어진 아이템이기 때문에 기초 마무리 단계에서 발라주면 모공 관리에 도움이 됐네요 그럼 밤에 또 피부 좋아 보일 수 있는 거네? 어? 그럼? 맞네 좋다 신혼부부들한테 좋겠네요 신혼부부들한테 좋겠네요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왜 아니 왜 안 하고 아아! 안 하고 또 조심했어요 여기 진짜 너무 크게 들려요 프라임업 하고자세요 네 현무 언니가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 본다고 해서 저도 열심히 읽어 봤거든요 식물성 단백질과 태반이 함유되어 있어서 아주 탄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태반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난 귀여워 굉장히 진짜 따봉인데 언니 되게 따봉이 소시하면 보통 이렇게 하는데 언니 이제 기초를 탄탄하게 쌓았으니까 베이스를 해주도록 할게요 언니 되게 잘한다 프라이머 없이 발랐을 때는 약간 지속력이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확실히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니까 피부가 훨씬 더 매끈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완전 만족합니다 온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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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토포는 약간 기분이 썩 좋진 않은 뭔가 아까 봤잖아요 그냥 털 한 마디면 되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색조 메이크업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 번트 메이크업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리뷰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메이크업을 담당해주시고 있는 효정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 메이크업까지는 하는데 색조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혹시 환불 받으실 일 있으신가요? 환불 받을 일 많은데 아 그래요? 못 받죠 그러면 요거 하고 가면 환불 돼요 하하하 사실 눈썹이 참 힘들거든요 네 눈썹 산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눈동자 위에서 갑자기 산을 올리게 되면 환한 눈썹이 돼요 그냥 오 이거 재밌다 진짜 보컬이야 오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오오 좋다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 끝 쪽에서 이미 한 번 라인을 한 번 잡아주시고 밑으로 갈수록 각도를 많이 내려주셔야 돼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살짝 내려주시고요 뒷끝에랑 일자가 된다는 느낌으로 그 정도까지만 살짝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썹 마스카라로 마무리를 살짝 한 번 할게요 우와 섹시하실 것 같아요 섹시하실 것 같아요 섹시하실 것 같아요 홈페는 순동 메이크업을 주로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살짝 뷰라로 컬을 다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어머 우와 예전에 애매비브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셨다고 생각하시면 이번 번트는 베이스로 얇게 깔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돼요 호기가 많이 들어가서 더워졌다 벽돌 느낌이죠 그라데이션 하실 때는 우와 과감해 과감해 하시는 게 좋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올렸을 때 느낌이 또 틀리거든요 제가 두 번째 올린 거고 세 번째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올리면 올릴수록 깊이감이 그라데이션으로 인해서 더 생겨서 눈 밑에도 이 메이크업의 특징이 약간 언더도 같이 강조를 해주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섀도우도 언더까지 연결해서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랑 오래 같이 했잖아요 선생님 두 딱 올리니까 같이 올렸어요 그 다음에 번트 컬러를 이용을 할 거예요 홀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위에서부터 홀을 잡아가면서 쌍꺼풀 쪽은 포인트 컬러로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면은 그라데이션 하시기가 훨씬 힘들기 때문에 밑도 이상이다 그러니까 눈 앞머리 쪽에 음영을 살짝 두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메이크업 자체가 음영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눈 앞머리 쪽이라든지 코 옆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음영을 많이 넣게 되거든요 부드러운 컬러들로 눈 밑을 채워주면 너무 강해 보이지 않으면서 포인트한 느낌을 낼 거예요 완전 달라 블랙이 있으시면 앞쪽이랑 뒤쪽만 조금 더 잡아주시면 이런 거 옛날에 배웠어요 저 같은 경우엔 좀 이렇게 납작한 브러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줘요 눈꼬리는 제가 생각하고 길지는 않지만 눈꼬리를 살짝 올려서 연출을 해줄게요 숨이 안 쉬어지냐 저거 보는데 진짜 하고 있었어 내 라인 그리는 줄 알았나 봐 마치 내가 보고 있는 마냥 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장하는 속눈썹으로 붙여줄 거예요 평소보다는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좀 더 많이 발라주시는 것도 그 느낌을 더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조금 떡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더 두꺼운 느낌으로 바르셔도 이 메이크업은 더 예뻐요 다르다 우와 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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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예쁘다 샤방샤방한 것보다는 좀 더 시크한 느낌을 주도록 할게요 광대에 올려야 되나요 이렇게? 네 광대보다 이렇게 봐요 오 이런 거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웃으면 안 된대요 귀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처럼 여기 사서는 약간 외국 스타일 샤방샤방한 거 할 때는 어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맨날 이렇게 하는데요 시크한 거 할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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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간 거 가운데다가 살짝 내려서 나 이거 몰랐기 사이드부터 살짝 보시면 너무 앞에까지 많이 오게 되면 더 할 수 있거든요 원래도 사실 피부가 좋기는 한데 오늘은 되게 더 짱짱하게 잘 먹은 느낌이 들어요 스파이너하고 파운데이션까지는 직접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니 진짜 쫀쫀하게 먹었어요 이마 보면 지금 광이 나요 짱 먹어가지고 립을 발라줄 건데요 이렇게 너무 빠르구나 전체적으로 다 바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바이드를 잡아놓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아홉컵으로 그리면 좀 볼륨감이 있으면서 글램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달아 씨 이제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우와 우와 귀엽하고 가을가을한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이 완성된 것 같네요 100% 환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정품까지 받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챙겨가세요 2차편도 2차편도 요새까지 챙겨가세요 ầy 여러분이 전들하셔서 3생활 ните 우리 aiube him Cy Mental 이스 전 sorting 귀여워 моя 다라가 너무 잘라 마지막 승부인데 이 춤은 현모팀에게 바치겠습니다 선정 와, 멋있어 너무 귀엽다 스타일러니지 그리고 어이! 되게 진짜 섹시하고 무서움과 귀여움이 공존하니까 참 묘하네요.